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준비한 소설은 김유정님의 봄봄을 재편집했습니다. 봄봄은 1935년에 발표된 단편소설입니다. 김유정님의 작품은 토속적인 어휘를 사용해서 농촌의 모습을 해악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농촌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웃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마을을 배경으로 한 농촌 소설이며 혼인을 핑계로 일만 시키는 장인과 순박하고 어리숙한 작품 속 화자인 나 머슴과의 갈등을 그린 해악적 작품입니다. 봄봄은 1930년대에 농촌사회에서 가진자와 못 가진자 사이에 갈등을 나타냈기보다는 농촌 젊은이들의 순박한 사랑이 중심이 되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유정님의 단편소설 봄봄을 잘 들어주세요. 봄봄 김유정 장인님, 이제 저...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긋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례고 뭐고 미처 잘하야지 하고 만다. 이 잘하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 하고 꼬박이 7달 동안을 했다.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겐지 짜장 영문 모른다.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째 볼 수 없이 그만 벙벙하고 만다. 이래서 나는 애체의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이태,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했어야 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자라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붓박이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려나랴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 그런 말이다.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차려서 어이구, 참 너 일 많이 했다. 그만 장가 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 시치미를 딱 떼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 야단이다. 명색이 좋아 대릴 사위지 일하기에 싱겁기도 할 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쑥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나. 언젠가는 하도 갑갑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키를 한 번 재볼까 했다마는 우리는 장인님이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서 이야기도 한마디 하는 법 없다. 우물길에서 언제나 마주칠 적이면 겨우 눈어림으로 재보고 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큼 가서 하이구 기두 하고 논뚝에다 침을 퇴뱉는다. 아무리 잘 봐야 내 겨드랑이 밑에서 너물락 말락 밤낮 요 모양이다. 개 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공리도 해보았다. 물동이를 자꾸 이니까 뼈다귀가 움츠러드나 보다 하고 내가 넌짓넌짓이 그 물을 대신 길어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선앙당에 도우를 올려놓고 점순이의 키 좀 크게 해줍소서 그러면 다음엔 떡 갖다 놓고 고사드립죠. 하고 치성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되먹은 킨지 이래도 막무가내니 그래 내 어저께 싸운 것이지 결코 장인님이 밉다든가 해서가 아니다. 모를 붓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싱겁다.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좀 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못할 걸 내 심어서 뭘 하는 거냐. 해마다 앞으로 축 붉어지는 장인님의 아랫배를 불리기 위하여 심곤 조금도 쉽지 않다. 아이고, 아이고 배야. 난 물을 붓다 말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그대로 논뚝으로 기어올랐다. 그리고 겨드랑이에 꼈던 벼 담긴 키를 그냥 땅바닥에 털썩 떨어지며 나도 털썩 주저앉았다. 일이 앞만 바빠도 나 배 아프면 고만이니까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느냐. 파르파르 돋아오른 풀 한 숲을 뜯어들고 다리의 거머리를 쓱쓱 문대며 장인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가운데서 장인님이 이상한 눈을 해가지고 한참을 날돌여보더니 너 이 자식 왜 또 이래, 응? 배가 좀 아팠어요. 풀 위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저도 논에서 철벙철벙 두구로 올라오더니 잡은 참 내 멱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이 자식이? 일하다 말면 누굴 망해놓을 셈이냐? 이런 나쁜 놈의 자식.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은 사람은 명이 자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아세 놓고 욕필이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하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읍의 배참봉땡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욕 잘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에 똑댔다. 장인께 당말이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에벌론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의 가을에는 그의 가을에는 영락 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앉는다. 이 바람에 장인님 집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한 놈이 절로 엉금엉금 기어들고 동네 사람들은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그래도 굽신굽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게재가 못된다. 뒷생각은 못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이 쓴침만 삼킨다. 난 그 속을 퍽 잘한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삐게 해놨다. 산할식이나 건순 끙끙 알았더니 종당에는 거반 울상이 되지 않았는가. 아이고 그만 좀 일어나라. 일 좀 해라. 그래야 올 가을에 벼 잘되면 너 장가들지 않겠냐. 그래 귀가 번쩍 뛰어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품들일 눈을 혼자 삶아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줘야 원 경우가 옳지 않겠나. 벼썸을 척척 들여싸와도 다른 소린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아 미쳐 커야지 저걸 무슨 혼인을 한다고 그러냐. 응? 하고 남 낯장만 불게 해주고 고만이다. 골김에 그저 이놈의 장인님하고 대또에다 메꼽고 우리 고향으로 내뺄까 하다가 꾹꾹 참고 말았다. 참말이지 난 이꼬라고 집으로 차마 못 간다. 장가를 들러갔다가 오죽 못났어야 그대로 쫓겨왔느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 눈뚝에서 벌떡 일어나 한풀 죽은 장인님 앞으로 다가서며 난 갈 테요유. 그동안 사경천했슈. 니가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살로 왔느냐. 그러면 얼친 성례를 해줘야 안 하지유. 밤낮 불현만 먹고 해준다 해준다. 글쎄 내가 안 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 하고 얼음얼음 담배만 담으면서 늘 하는 소리를 또 늘어놓는다. 이렇게 따져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미치고 만다. 이번엔 안 된다 하고 대뜸 구장님한테로 판단가자고 소맷자락을 내끌었다. 이 자식아 왜 이래 어른을 안 간다고 뻗띠디고 이렇게 후령은 제 마음대로 하지만 장인님 제가 내 기운은 못 당한다. 막 부려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 땅땅 치는 건 다 뭐야. 그러나 내 사실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전날 왜 내가 쇠곡에 맞은 봉우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박 박아 박아 아생이를 돌 적마다 야릇한 꽃 냄새가 물컥물컥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붕붕 소리를 친다. 바위툼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짝이니까 맑은 하늘의 봄볕은 이불 속 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병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이로이 말 말 이렇게 소리치며 소를 부리면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 한다. 웬일인지 밭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에 맥이 풀리고 대고 짜증만 난다. 공연이 소만 드립다 두들기며 이 망할 놈의 자식의 소 이 대리를 꺾어줄래?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아냐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났던 것이다.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예쁜 계집애는 못된다. 그렇다고 개떡이나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툽툽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십년이 아래니까 올해 열여섯 인데 몸은 남보다 두 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헌치리들 크건만 이건 위아래가 뭉뚝한 것이 내 눈에는 헐 없이 감참해 같다. 참외 중에는 감참해가 제일 맛좋고 예쁘니까 말이다. 둥글고 커다란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톡톡히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헌데 한 가지 파가 있다면 가끔 가다 몸이 너무 빨리빨리 논다.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없이 풀밭에서 깨빡을 쳐서 흑투성이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한해할까 봐서 이걸 씹고 안 잤노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도를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안밥채로 밥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기를 기다린다.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그런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 함지를 그릇에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라는지 혹은 제 소린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하고 혼자 쫑알거린다. 고대에 잘 내외 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가 있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떻게 하니까 성리시켜 달라지 뭘 어떻게 하고 돼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밝혀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지를 친다. 나는 나는 잠시동안 어떻게 되는 샘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 뒷모양만 덤덤이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내 부쩍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이런 걸 멀쩡하게 안지가 어리다고 하니까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사리문 밖에 있는 돼지 우리에서 죽을 퍼주고 있었다. 서울을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아 야야 한다고 우쌤이 양쪽으로 뾰족이 뻗치고 그걸 에헴 하고 늘 쓰다듬는 손버릇이 있다.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왜 일들어다 멀고 그래 하더니 손을 올려서 그 에헴 을 한 번 후딱 했다.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즈음에 계약하기를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떠다 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려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즈음에 하고 첫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괜스레 고를 내려든다. 뱀도 뱀이래야 좋으냐고 창피스러우니 남 듣는 데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고 일상 당조짐을 받아오면서 난 그것도 자꾸 잊는다. 당장도 장인님 하다 옆에서 내 발등을 꼭 밟고 곁눈질을 흘리는 바람에야 겨우 알았지만 고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퍽딱한 모양이었다. 하기야 고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 길게 길러둔 새끼 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튀기며 봉필씨 얼른 성례를 시켜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다는 걸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은 삿대질로 눈을 불아리고 성례고 뭐고 계집애년이 미처 자라야 할 게 아닌가 하니까 고맙 멀수룩해서 입맛만 쩍쩍 다실 뿐이 아닌가 그것도 그래 그래 거진 4년 동안 해도 안 자랐다니 그 키는 언제 자라지요 다 그만두고 사격 내쉬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질 말라고 그랬냐 왜 날 보고 되냐 빅모님은 참새만 한 것이 그럼 어떻게 헬라지요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홀리려고 팔꿈치로 옆 갈비깨를 퍽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도 종아리에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그 궁둥이를 꽉 밀었다 장인님은 앞으로 우질근하고 싸리문깨로 쓰러질 듯 하다가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 욕을 하고 싶었으나 남의 앞이라서 차마 못하고 썻는 그 꼴이 보기에 퍽 쟁그라웠다 그러나 그러나 이 밖에는 별반 신통한 귀정을 얻지 못하고 도로 논으로 돌아와서 뭐를 보았다 왜냐하면 장인님이 뭐라고 귓속말로 수근수근하고 간 뒤다 구장님이 날 위해서 조용히 데리고 아래와 같이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자네 말도 허기야 옳지 암 나이가 찼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하지만 농사가 한창 바쁜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 소내죄로 그것도 징역을 가거든 왜 여전에 산포말서 산에 불 좀 놓았다고 징역 깐 거 못봤나 지산에다가 불을 놓아도 징역을 가는 이땐데 남의 농사를 벌여주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 그리고 자넨 정장을 간다지만 그러면 괜시리 죄를 들쓰고 들어가는 걸세 또 결혼도 그렇지 법률에 성년 이란 게 있는데 스물 하나가 돼야 비로소 결혼을 할 수 있는 걸세 자넨 물론 아들이 늦을 걸 염려하지만 점순이로 말하면 이제 겨우 열여섯이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의 말씀이 올 가을에는 열 일을 세치고라도 성례를 시켜주겠다 하니 좀 고마운 겐가 빨리 가서 뭐 붙던 거나 마저 붙게 구운 소리 구운 소리 어서 가보게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낑소리 없이 왔다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하면 뜻밖의 일이라 안 할 수 없다 장인님으로 말하면 요즈막 작인들에게 행세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돈 있으면 양반이지 별게 있느냐 하고 일부러 아랫배를 툭 내밀고 걸음도 뒤틀리게 걷고 하는 이 판이다 이까진 나쯤 두들기다 남의 땅을 가지고 모처럼 닦아 놓았던 가문을 망친다든지 할 어른이 아니다 또 나로 논지면 아무쪼록 잘 뵈서 점순이에게 얼른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 뭉테네 집에 맛을 간 것이 썩 나빴다 낮에 구장님 앞에서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을 어떻게 알아야 대고 빈정거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 맞고도 그걸 가만둬 그럼 어떡하냐 인마 봉피를 못 파내다 거꾸로 박아놓지 뭘 어떻게 해 하고 괜히 내 대신 화를 내 가지고 주먹질을 하다 등장까지 쳤다 놈이 본시 괄갈은 하지만 그래 놓고 날더러 석유값을 몰라고 막 지다위를 붙는다 난 어안이 벙벙해서 잠자코 앉았으니까 저만 연방 지껄이는 소리가 밤낮 일만 해주고 있을테냐 영두기는 1년을 살고도 장가를 들었는데 나는 4년이나 살고도 더 살아야 해 아이고 니가 세 번째 사위인 줄은 아냐 세 번째 사위 남의 일이라도 분하다 이 자식아 오므레가 빠져 죽어 나중에는 겨우 손톱으로 목을 따라고 까지 하고 제 아들 같이 함부로 훅딱이었다 벼르벨 소리를 다해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으나 그 줄거리는 이렇다 우리 장인님이 딸이 셋이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다 정말은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딸도 데릴 사이를 해가지고 있다가 내보냈다 그런데 딸이 열 살 때부터 열 아홉 즉 십 년 동안의 데릴 사이를 갈아들이기를 동의에서 사위 부자라고 이름이 났지만은 열놈이란 참 너무 많다 장인님의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고로 그 다음 딸을 데릴 사이로 해놓을 때까지 부려먹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머슴을 두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일 잘하는 놈을 고르느라고 연방 바꿔드렸다 또 한편 놈들이 욕만 줄창 퍼붓고 시미도 부려먹으니까 베리상에서 달아나기도 했겠지 점순이는 둘째 딸인데 내가 일태면 그 세 번째 데릴 사이이다 내 다음으로 네 번째 놈이 들어올 것을 내가 일도 참 잘하고 그리고 사람이 좀 어수룩하니까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질 않는다 셋째 딸이 인제 여섯 살 적어도 열 살은 돼야 데릴 사이를 할템으로 그동안은 죽도록 부려먹어야 된다 그러니 인제는 속 좀 차리고 장가를 들여달라고 때를 쓰고 나자빠져라 이것이다 나는 건성으로 엉엉하며 귀등으로 들었다 뭉태는 땅을 얻어붙이다가 떨어진 뒤로는 장인님만 보면 공연이 못 먹어서 으른거린다 그것도 장인님이 저 달라고 할 적에 제 집에서 위한다는 그 감투를 선뜻 주었더라면 그럴 리도 없었던 걸 그러나 나는 뭉태란 놈의 말을 전수이 고지 듣지 않았다 꼭 고지 들었다면 간밤에 와서 장인님과 싸웠지 무사히 있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면 딸에게까지 인심을 잃은 장인님이 혼자 나빴다 실토이지 나는 점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담았나 하고 이것만 생각했다 상에는 된장찌개 하고 간장 한 종지 조밥 한 그릇 그리고 밥보다 더 수부룩하게 담은 산나물이 한 대접 이렇다 나물은 점순이가 틈틈이 해오니까 두 대접 이고 네 대접 이고 멋대로 먹어도 좋으나 밥은 장인님이 한 사발 외엔 더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 그런데 점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놓으면 제 말로 짓거리는 소리가 구장님한테 갔다가 그냥 온담 그래 하고 엊그제 산에서와 같이 대우 쫑알거린다 나는 내가 더 단단히 덤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 속으로 그랬다 나도 저쪽 벽을 향하여 외면하면서 내 말로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떻게 온담 하니까 쇠을 잡아차지 그냥도 바보 하고 또 얼굴이 빨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으로 셀쭉하니 뒤들어가지 않느냐 이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게 망정이지 보았다면 내 얼굴이 어미 이른 황새 새끼처럼 가엾다 했을 것이다 사실 이때만큼 슬펐던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은 암만 못생겼다 해도 괜찮지만 내 아내 될 점순이가 병신으로 본다면 참 신세는 따분하다 밥을 먹은 뒤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가려하다 도로 벗어던지고 바깥 마당 공석 위에 들어 누워서 나는 나는 차라리 죽느니만 갖지 못하다 생각했다 내가 일 안 하면 장인님 저는 나이가 먹어 못하고 결국 농사 못 짓고 만다 뒷짐으로 뒷짐으로 드림을 꿀꺽하고 대문 밖으로 나오다 날 보고서 이 자식아 너 또 왜 그러고 있냐 광격이 났어요 아휴 아이고 배야 기껏 밥 처먹고 나서 무슨 광격이야 남의 농사 버려주면 이 자식 징역 간다 가도 좋아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참말 난 일 안 해서 징역 가도 좋다 생각했다 이루 아들을 낳아도 그 앞에서 바보 이렇게 별명을 들을 테니까 오늘은 열조긴 한데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 장인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눈에 독이 올라서 저편으로 힝하게 가더니 지게 막대기를 들고 왔다 그리고 그걸로 내 허리를 마치 들떠 넘기듯이 쿡 찍어서 넘기고 넘기고 했다 밥을 잔뜩 먹고 딱딱한 배가 그럴 적마다 퉁겨지면서 벨창이 꼿꼿한 것이 여간 캥기지 않았다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이번엔 배를 지게 막대기로 위에서 꼭꼭 찌르고 발길로 옆구리를 차고 했다 장인님은 원체 심청이 굳어서 그렇지만 나도 저만 못하지 않게 배를 채웠다 아픈 것을 눈을 꽉 감고 넌 해라 난 재밌단 듯이 있었으나 볼기짝을 후려갈길 적에는 나도 모르는결에 벌떡 일어나서 그 수염을 잡아챘다마는 내 골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은 아까부터 부엌 뒤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말 한마디 톡톡히 못한다고 바보라는데 매까지 잠자코 맞는 걸 보면 짜장 바보로 알게 아닌가 또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짓놈의 장인님 나하곤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 보아서 수연만 채고 저기까지 잘 들리도록 이걸 까셀라보다 하고 소리를 쳤다 장인님은 더 약이 바짝 올라서 잡은 참지게 막대기로 내 어깨를 그냥 내리갈겼다 정신이 다 아찔하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땐 나도 온몸에 약이 올랐다 이 녀석이 장인님을 하고 눈에서 불이 펑나서 그 아래 밭 있는 넝알로 그대로 떠밀어 굴려버렸다 조금 있다가 장인님이 씩씩 하고 한번 해보려고 기어오르는 걸 얼른 또 떠밀어 굴려버렸다 기어오르면 굴리고 굴리면 기어오르고 이러길 한 너대번을 하며 그럴 적마다 부려만 먹고 왜 성리 안 하지요 나는 이렇게 호령 했다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내일이라도 성리 시켜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두었을지 모른다 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 쳤다는 누명도 안들을 터이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지까랑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 움켜잡고 매달렸다 악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팽글을 도는 것이 빙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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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장식아 잡아먹어라 잘 잡아먹어 할아버지 살려줍시오 할아버지 하고 두 팔을 허둥지둥 내릴 적에 이마에 진 땀이 쭉 내속고 인진 참으로 죽나보다 했다 그래도 장인님은 놓질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진 까물어치게 되니까 놓는다. 더럽다, 더럽다, 이게 장인인가?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 맸다. 그러다 얼굴을 드니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이 장인님의 바지까랑이를 꽉 움키고 잡아났 껐다.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본 솜으로 손수 짖어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올 카렌, 꼭 성내 시켜주마. 한 말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가려라. 하고 등을 뚜덕여 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이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랴사랴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에이, 이놈아! 놔! 이거 놓으라고! 장인님은 헛손질을 하며 솔깨미에 쟨 달개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꽂이 더 댕겼다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나아라! 나아! 아이고 할아버지! 그래도 안 되니까 점순아! 점순아! 이 악장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해서 하겠지? 대체 이게 왼 속인지 아버질 혼내주기는 제가 내려놓고 이제 와서는 달려들며 이 망할게! 아버질 다 죽이네! 하고 내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기어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서 삼은 내려 조졌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인정은 나의 깨끈 what you're doing to say to you. 아멘